너 정말 사랑됐다. 일찍 나와서 공부하는 거야? 어. 너 뭐하는 거야? 새벽 알바. 알바? 응. 쭉 하던 일이야. 응. 내가 좀 도와줄까? 됐어. 책상에 낙수는 하지 마. 근데 공부는 잘 돼? 응. 그냥 뭐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빠져서 허우적대. 보이는 단어는 다 씹어먹고. 그러다 보면 늘어. 근데 또 청소 끝나면 커피 한잔 할래? 공부나 이 초급반아. 아 저 미친 새끼.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응. 잠이 일찍 돼서. 너 스토커니? 수호신이라고 불러줄래? 이걸 진짜 그냥. 아! 아유 아유. 아유. 그렇게 세게 안 찼거든요. 에이. 너 안되겠다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야 일로와. 일로 와봐. 아 너 왜 도와주면 안 되니 그래. 야 안될게 일로 와봐. 아 무슨 말이야 그만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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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